팬미팅도 배달해드립니다. 이제 집에서 즐기세요. Enjoy family at home! Came back with bad news. It's kiss of life. Bad news으로 돌아온 kiss of life입니다. 안녕하세요. 멋있어, 멋있어.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실력파 아이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Kiss of life,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Kiss of life입니다. 개인 인사도 부탁드릴건데, 글로벌 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이중 언어로 한국어 plus another language로 두 가지 언어로 인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벨씨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벨이고요. Kiss of life의 메인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Hi guys, this is Belle from Kiss of life. Who's princess, but also a main vocalist of Kiss of life.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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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영어는 쓰실 수 없어요, 이제. 아, 예. 영어 찌면 안 돼요. 영어 찌면 안 돼요. 영어. 한국어 plus 다른 언어. 네, 안녕하세요. Kiss of life의 메인댄서 나띠입니다. 여보. 하하하하. KISS OF LIFE의 리더는 질리입니다. 네. KISS OF LIFE의 리더! 한주 리! 하하! 오하하하! 안녕하세요. KISS OF LIFE의 막내 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 오브 라이프의 오나누데스 오나누데, 오나누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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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moving on 이제 킹밧터뷰를 할 건데요 이 인터뷰는 앞뒤도 두서도 없는 살짝 킹밧는 인터뷰를 할 겁니다 네, born to be XX로 돌아온 키스 오브 라이프 킹밧지 않고 끝까지 웃으면서 인터뷰를 마칠 준비 되신 멤버만 소리질러!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늘씨 조금 소리가 작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물인가 이거? 벌칙이죠, 벌칙 벌칙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잠시만요, 제가 라이프토록을 듣는 건가요? 3초 동안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딱딱 해봐! 목만 이게 나중에 만약에 방금 내가 했던 말이 재미없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셀프 벌칙 아! 이거 봐! 등등 떠다녀! 3초만 하면 돼요 아, 귀여워요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부럽다, 나도 하고 싶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좋습니다 오케이 네, 첫 번째 질문 정말... 이제 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첫 번째 질문 정말 대단한 실력파 아이돌입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약간 쉬워요 신곡 Bad News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스 예스, 소개 담당 자, 곡 소개 담당 그렇죠? Bad News는 이제 락킹한 락 사운드와 묵직한 힙합 리듬, 힙합 베이스가 조화를 이루는 곡으로 저희 Cats of Life의 Game Changer의 등장을 알리는 강렬한 곡입니다 오오오오오 Game Changer Game Changer 약간의 세계관 그런... 오오, 오케이 그럼 이쯤에서 갑자기 Cats of Life 멤버들 각자의 TMI Bad News 각자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MI Bad News? 아, 저 하나 있어요 이번 컴백을 준비하면서 되게 바쁜 스케줄을 끝내고 이제 딱 숙소에 들어가는데 발을 찌웠어요 아이고 그 렌즈를 뺀 상태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로 아, 사야지, 사야지 하는데 확 찌워버렸어요 오오, 진짜 Bad News 오오, 진짜 Bad News 괜찮아요 It could be like a roof 괜찮아요 어, 저 있어요 오늘 신발이 너무 커서 양말 네 개 신었어요 오오오오 안 동지어 Bad News Bad News I can't feel my toes Really? Oh my gosh, I feel you though I can't feel you All my shoes are so bad Yeah Next 네, 저는 어제 포니텔을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묶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풀자마자 머리가 계속 가만히 그대어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한참 빗었는데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엄청 빠졌어요 오오오 Bad News Bad News Bad News Last Bad News Last Bad News 이제 제가 이 컴백을 위해서 머리를 빨갛게 염색을 해야 됐는데 제가 이거를 탈색을 몇 번을 하고 뿌리가 자랄 때마다 몇 번씩 계속 빨갛게 덮느냐고 머리가 되게 많이 빠지고 이제 흰색 옷만 입으면 다 빨갛게 보여요 오늘 괜찮아요? 오늘? 어! 어! 여기 이렇게! 여기! 오늘 다 있는 거 같아요 다 있어요 같이 흰색 옷 빨갛게 지고 네, 이제 Rad World 와아 How many times did you bleach your hair? Like three times? Three times? That's a lot That is a lot Wow, wow It looks beautiful though Thank you! 오오 그럼 반대로 오늘의 Good News는? 어, Good News는 여기 나오는 거 Good News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맞네 맞죠? 네 아, 예, 장난이고요 다른 거 있어요? Good News 저는 오늘 헤메고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우리 다 읽고 오늘 맞아 진짜 너무 웃고요 Kiss of Life Nobody Knows 뮤비가 어제 나왔습니다 오오 Good News 맞아 드디어 드디어 해명 저 오늘 샵에서 봤어요 진짜요? 완전 영화 같던데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세계관, 세계관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죠? All right, next question 어, 무대에서 격투기! 격투기 퍼포먼스 하던데 맞나요? 격투기 아, 맞습니다 진짜요? 저랑 하늘이가 하늘이 저를 이렇게 푹! 하려고 했는데 라떼이가 이렇게 하고 피한 무대 있어요 제가 We got the move! 하면서 Feeling myself 활동 안에 둘이 이렇게 싸워요 그 파트 구간이 댄서분들이 링을 만들어주시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싸우는 파트입니다 오, 멋있는데 그럼 이쯤에서 갑자기 멤버들끼리 진짜 싸운다면 1위 1등 누굴까요? 어떤 걸로 싸우나요? 팀으로? 어떤 걸로 싸우나요? 격투기, 격투기 격투기! 아, 둘, 셋! 하늘, 하늘! 맞아요, 맞아요, Bob Sky 팀으로는 진짜 Bob Sky가 팀으로는? 저렇게 귀여운 얼굴을 하고 그러니까요 말로는 질지도 몰라요 그럼 다 같이 그 강렬한 퍼포먼스를 한번 직접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격투기 하는 것처럼 강렬하게 보여주세요 오늘 여보 있어서 다 지어요 조심해! 진짜로! 조심해 주세요 조심해 주세요 무서울까봐 무서워 내가 조심해야 돼 Just your moves! 무서워 Let's go! 조율이?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와! 뭐gardin'만 골라 Fem-Fi Said to the west side Oh, why and we tell my girl 우와 주 Mul! 무대되는 게 아니라 아! 네, 300으로 아니, 이거 너무 강렬해가지고 강렬했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잠깐 들었는데도 무방 순데 너무 좋아서 아카펠라도 잘 하신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보여주세요 노래하려고 그랬는데 너버리 노즈를 해야 되겠네 너버리 노즈 해야죠 좋아요 너버리 노즈 노즈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너버리 노즈 너버리 노즈 너버리 노즈 너버리 노즈 너버리 노즈 너버리 노즈 내가 말했잖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기 싸움이야 제가 잘못하면 언급을 해버렸어요 화우 화우 오케이 내가 노래 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너버리 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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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이거 왜 깜짝이 왔죠? 이제 멤버들 개인별로 이야기를 좀 나눠 볼 건데 진실된 답변을 위해서 이거 있어요 거짓말 거짓말 탐지기 아픈데 It's gonna shock me I'm a liar It hurts That was a liar 나띠씨 나띠씨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일단 이거 이거 되는지 언니가 먼저 해보면 아까 아까 저 텐트 해봤어요 하고 이게 근데 스탑분들이 정말 너리한게 전기코드도 있고 엘렉트릭 모드로 하라고 하셨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나띠씨 솔로 활동 경력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솔로 활동보다 그룹 활동이 좋다? Yes or no 좋다 이거 쳐야하는데 어디갔지 거짓말 나오면 거짓말 그러면 이제 좋다 그룹이 더 좋다 뾰둥 어 내가 떨려 그룹이 왜 좋아요 그룹이 왜 좋아요 말해주세요 아니구요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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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멤버들 다 너무 잘하기도 하고 또 뭔가 이번에 저도 자기 옷을 입는 것 같아가지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넥스트 질문 갈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자꾸 도망가는 나취씨 It's not over till it's over 오케이 솔직히 솔로 활동 그리울 때가 있다 오 있다 오 오 오 와우 거짓말 거짓말 너무 웃기겠다 거짓말 너무 웃기게 되는 것 같아 아 깜짝이야 와 이게 거짓말이야 그룹을 사랑하나봐 그룹을 사랑하나봐 진짜 좋은가봐 그룹을 사랑하는 걸로 아유 왜 굳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 그래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자, next question 벨씨 네 자 오, my turn 예 이거 제일 세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왜? 제일 세게야 어머어머 어 하지마 음악이 너무 무서워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일단 넣어주세요 아버지가 유명한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오,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타이트하게 혹시 아빠 히트곡 하루 소절 가능할까요? 오 아,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아, 지금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못 불렀으면 버짓이 나오는 건가? 이거 원래 이거 로딩해야 돼요 아, 근데 이거 나 왜 이거 지금 아, 대답, 대답, 대답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해주세요 아 그때야 그 마음 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와 와 와 선글래스 어디였어 와, 오케이 선글래스 어디였어 와, 오케이 자 아빠가 음악 쪽으로 많이 많은 영감을 준다 음 yes or no yes 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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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ot a lot he's a true musician 갑자기 거짓말이라고 아니면 다 다 다 아 아 아 아 아 아버님 아버님한테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아빠 너무 사랑하고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알지? 아 아 아 아 마지막 있어요, 마지막에 아 너무 대단한 아빠지만 그럼에도 가수는 내가 낫다 오 아 예스 아 아 이거 트루트 나오면 진짜 웃기 진짜 예 근데 진짜 인신이 나올 거 같아 전 몰라요 전 몰라요 아직 속으로 인정을 안하고 왜 계속 거짓말 나오지? 깊은 이 속안에 내가 인정을 못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이길 수가 없지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리더 줄리 씨, 레츠고 레츠고 자 아, 나 이거 진짜 무서워 진 씨 리더로서 네 멤버들이 아, 나디 씨가 해주실래요? 네 네 어 멤버들이 가장 자랑스러울 때는 언제인가요? 무대에 섰을 때 무대에? 무대에 섰을 때 오케이 그럼 다들 예쁘지만 화나게 할 때도 있는 거 같은데 꿀밤을 매기고 싶었던 멤버가 있다면? 어, 베리요 아 아 아 아 왜 그것까지 얘기해 기분 나쁘게 해 베리요 아 여러분 너무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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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그냥 너무 많은데 이유 제일 첫 번째 이유 어 어 소리가 너무 커요 오 오 오케이 It has to be I'm the main vocal 오 오 오케이 그러면 Kiss of life에서 리더에 딱 맞는 인재는 나 하나뿐이다 오 아니요 오 오 오케이 아니요 예스 나오면 거짓말이 나오면 l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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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야 나야 나 나야 This liar Only me Only me Only me Only me All right Last but not least 네 아 하늘씨 하늘이 손이 너무 크다 기계에 비해서 여기 와 손등까지 전기통하는 거 아니야? 어떡해 저거 위험하고 있는데 오 여기까지 타올까 손등까지 여기 타올까 여기 타올까 어 그러면 줄리씨 리더로서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었던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에피소드 아 스스로 잘했다 음 그렇지? 스스로 잘했다 그럼 그럼 오 오 진짜요? 부담감 없었어요? 부담감 없었어요 부담감 없었어요 와일드 차일드 친구들을 뭔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와일드 차일드 누가 들으면 우리가 막 우와 look at you you are 담당할 수 없어 all right last but not least 막내 막내 하늘씨 일단 활동하면서 언니들한테 가장 고마웠던 적이 있나요? 네 언제요? 예 예 예 했으니까 yes or no 일단 언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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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에는 근데 어떨 때에요? 그냥 활동하다 보면 되게 바쁘고 정신없고 되게 가끔은 기분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텐션 같이 올려주고 재밌게 해줘서 고마운 것 같아요 근데 거짓마로 나왔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제가 비하인드도 다 챙겨본다는 거죠 반대로 하늘씨가 막난데 언니들이 옆에서 에너지가 계속 기 빨린다고 기 빨린다고 그래도 얼마나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귀여워 라스트 퀴즈언 언니들이 한심했던 적도 있다 한심? 질문이 너무 세 거짓말 난다 거짓말 난다 너 나 한심했던 적 있잖아 무슨 소리에요 거짓말 나온다 이거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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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였어? 언제였어? 그러면 엄청 늦게 들어오고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그러면서 뭔가 하잖아요 한심 언니 내가 바로 내가 한심에서 숙소가 조금 더러워질 때 한심하네요 한심이란 단어는 아니고 조금 추워주지 이런 바이브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Kiss of life 화난 사람 없죠? 나 화났어 화나면 안되니까 저거 조금 진정하면서 포옹 한번 합시다 다같이 포옹해요 Kiss of life as a girl 벨만 벨만 자 다음 커너로 할까요? 오케이 이어지는 다음 커너 Let's move on to the next corner 이번에는 체칵체칵 30초입니다 일단 이 앞에 선물 보이시죠? 네 와우 여기는 성공하면 받을 수 있는 선물 와우 실패하면 받을 수 있는 선물 오 그니까 나 이거 정보 갖고싶어요? 아니요 네 어쨌든 다 욕심나시죠 네 오케이 그러면 규칙을 잘 들어주세요 단순한데요 마음속으로 30초를 세고 저희는 타이머로 30초를 이렇게 재고 있을 건데 마음속으로 산 다음에 30초가 된 것 같으면 스탑을 외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3초? 2초? 2초? 2초 2초 맞추면 이 좋은 선물 아니면 저 보장 퀄리티 보장 안되는 저 뉴스페이퍼 랩된 선물 맞추면 2개 다 가져가는 걸로 오 오케이 좋아요 스페셜 딱 맞추면 둘 다 가져가는 걸로 근데 그거 하면서 옆에 멤버들이 TMI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방해하는 거죠 방해해 드리면 그거 대답해야 돼요 대답하면 안 돼요 어렵다 아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네네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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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가위바위보로 정해볼까요? 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What? What? 이겼다 아니였어 오케이 먼저 바로 도전 도전할까요? 어 오케이 시작 But what did you eat? 뭐 먹었어? 찜닭 양말 신었어? 어 고민해 네일 뭐해 네일 뭐해 핑크색 네일 뭐해 나 나 내일 모레는? 오늘 내일 샵 몇이에요? 나 세윤 16시 15 15 What? 1 2 오늘 나 춤춰 오늘 엔딩 포즈 뭐 할 거야? 포라트 렌즈 뭐 꼈어요? 오늘 파란색 어떤 거? 어떤 거? 아 아 비비언 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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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8am 8am 오늘 자 자 예 42초에요 실패입니다 자 자 You get to choose from the newspaper 네 네 네 네 네 네 네 42초에요 실패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언박싱 언박싱 7a45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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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와 와 와 와 와 와 대박 와 와 다가간다 100불 100불짜리 아 아 You won 200불 와 와 이게 다 좋은데요 이거보다 이걸로 이제 코 풀면은 오 Yeah 200불 토일렛 Thank you All right Who's the next one? Julie Okay Okay Are you ready? All right And 3, 2, 1 Start 앞머리 자르니까 좋아? 좋아 뭐가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오늘 큐빅 어디 붙였어? 눈 여기랑 여기 큐빅 몇개요? 몇개에요? 아 아 사섯개 발리 왜 좋아? 머리 빨개서 머리 빨가면 안 좋아 이거에요? 아 그게 더 좋아 띠는 왜 좋아? 띠는 귀여워서 하늘은 왜 좋아요? 하늘이 더 귀여워서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찜닭 맞아? 찜닭 말고 좋아하는거 있어요? 라멘 라멘? 저기 라멘 있는데 저기 할 수 있어요? 뭐 하고 싶어요? 저기 중에 컵루들 탐났던 파트는 어디야? 스탑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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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49 실패 New paper surprise 그래 49 seconds 진짜 왜 이렇게 못해 다들 We got 49 seconds 아 정말 어려운가 봐요 이게 어려워 그 숫자 물어보았을 때 이거 벌써 써요 지금? 아 이거 약간 펴나와가지고 오 럭추리 오 좋다 이거 진짜 어디서 구하셨어요? 작가? 그러니까 계란 계란? 계란 호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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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이건 예쁘잖아 귀엽다 계란 그렇다 It's 계란 이거 진짜 귀엽다 당수 계란 뭐야 나도 당수 계란 오 야 맛있겠다 너무 좋은데? 귀여워 Who's the next one? You Oh it's Naughty Are you ready? Yep In 3, 2, 1, go 베리 베리 아 맛있는 거 벨이 왜 좋아? 벨 벨 시끄러워 예? 밤하니까 오늘 날짜가 뭐야? 오늘 며칠이야? 몰라 15일 목걸이 몇 개 있어? 3개 2개로 남겼네? 아까 3개였는데? 오늘 달려있는 옷빛 몇 개야? 음 2개야? 진짜 많아 나띠의 본명은? 스푸티퐁 스푸티퐁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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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스탑 41초예요 41초 41초 내가 봤을 때 아나차의 스푸티퐁에서 딱 페이스를 잃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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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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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 아니요 아직 희망 한 명 남아있습니다 저희 막내 희망 조금 한 게 뭐가 들어갈까? 이게 막 느리게 하면 안되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라 근데 막 했는데 20초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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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거 인기타임이거든요 뭐야? 뭐야? 여기 오기 전에 옷 쓰면 하나씩 먹고 왔거든요 뭐야? 뭐야? 양말 이거 진짜 웃긴 양말인 것 같은데 이게 뭐야? 호랑이야? 뭐야? 새해인가? 뭐.. 리브라멹 수리 아! 덕발! 양말! 대박이다 오마이갓 덕발 양말 눈물 닦아 눈물 닦아 눈물 닦아 눈물 닦아 I love 닦발 귀여워 한 번 지워줘라 마지막 마지막 저희 키스업 라이프의 희망 하늘씨 하늘씨입니다 하늘씨 맞히면 저거 다 주는 거죠 오 왜? 아우 부담내는 갖고 싶다 해 줘 라이 저 너구리 있어 너구리 3 2 1 GO 하늘이 오늘 핀 몇 개 했어? 핀요? 아마 30개 하늘이 몇 살이야? 저 19살이요 좋아하는 드라마가 뭐야? 그 강.. 생겨자 강남순 하늘이 어제 뭐 먹었어? 어 25 어제 뭐였지? 24 23 20 19 스탑 오 21초예요 야 왜 이렇게 빠지 너무 빠지 너무 빠졌어 아 전원 실패 전원 실패 전원 실패 이럴 수가 전원 실패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너무 주세요 걔도 뭘까 저거는 이제 궁금해져 궁금한데 한명독버지 다 실패했어 언박싱 언박싱 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뭘까? 목장갑 아니아니아니 뭐지? 핀 핀 핀 핀이에요? 이거 그거야 음식핀 음식핀 귀여워 어머 내가 좋아하는 거 아 윙은 모르는데 윙 윙 윙핀 거의 첼리가 있을텐데 첼리는 너무 첼리 없어 하늘이가 좋아하는 갈비 와 귀여워요 귀여워요 전원 실패 를 뒤로 하고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벌써 왔어요 진짜 특별히 전원 실패는 또 처음이어서 아 저희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선물 다 드리게 했습니다 선물 다 드리게 했습니다 아 네 아 아 아 아 더 비싼 거 시켰네 비싼 거 2개 네 일단 다 챙겨가시고 너구리 네 맛있게 드세요 챙겨드시고 너구리 한 계란 오늘 어떠셨어요? 언니 오늘 되게 새로운 게임들을 해봐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맞아요 이런 이런 어 졌지만 What are you doing? 나태 어디가요? 나태 어디가요? Where are you going? 이야 나도 이거 해보고 싶었어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갑니다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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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해주신 KISS OF LIFE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JOY